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업사전세무컨설팅제도를 시행합니다. 매년 기업세무조사에서 80% 이상의 업체들이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물고 있어 세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불리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. 관내 기업이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컨설팅을 용인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세무조사팀이 해당 기업을 찾아갑니다. 세무상식과 납부유의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신고 누락 여지가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. 일반 기업들이 국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지방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참 힘들고 지식을 많이 보유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. 이번에 사전 신청에 따라서 사전 세무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향후에 가산세라든지 하는 법인의 부담을 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내 만 3천여 개 기업의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무컨설팅에 나섭니다. 또 용인테크노밸리 등 현재 조성 중인 14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